!! 경원하게 갑시다!! 이거는 땡깝 좀 압은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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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많이 들보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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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합시다!! 아 육 갔어 아! 갑니다 가프! 갑시다!! 시원하게 한잔 둬 봐야지!! 요리는 못먹지 요리는 못먹지 저요? 저 23억 아~~ 23억 들고와서 다 투하긴다 이 정도 팬은 나쁘지 않다 이 정도 팬은 뭐 간 간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아 뭐 이번엔 죽읍시다 으응 으응 다이 아 너무 안좋아 왔네 왔어 어디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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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이게 근데 똑같아요 구사로 들어가면 별로 안좋아 이게 무슨 대박돈에 기회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홀리서는 갑니다 어이구야 구사면 가야지 구사면 가야지 구사면 가야지 콜이요 콜?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허 아하 아하 와 이거 진짜 구사 띄운 사람이 먹네 무조건 아하 15억 잘하겠는데 하프 제가 두장판에서 장땡 막 칠땡 이런거 엄청 떠가지고 몰라요 이건 아하 아 죄송합니다 해설했나 아 죄송합니다 해설했어요 아하 15억이면 빠니 몇개에요? 하하 와 3족인데 졌어? 두장인데? 하하 따돈 닿아 즐겁게 junhing 치세요 재미라는건데 아하 예 알겠습니다 하하 어금니 아프신분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10억원 이 때운지 얼마 안 됐던데 앤 나 모르겠다 핫구 하하 아아 아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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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두 명 죽여드리겠습니다 주명 두 명 죽여드리고 그쵸? 들어오고 들어오고 아 모르겠다 나도 아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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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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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긁었어요 흠 덤바 힐링 찬스에서 충전해야 돼요 혁준성 다시 좀 붙었네요 아우 2만원 쓰긴 했지만 2만원 정도는 뭐 치킨 한마리 안먹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재밌었으면 됐지 침묵도 뭐 했으면 됐지 이거 고스톤 머니 고스톤 머니에요 맞아요 그 광땡 떴으면은 그 광땡 뜬거 24시간 안에 그 만원에 6억 6천 해주는거였어요 원래 6억인데 2번 차지하시면 너무 시무룩해 하시지말고 왜 안보이지 아니아니요 금방 들어갑니다 왔다 왔어 하푸 하푸 따당 따당 하푸 하푸여 죽어야겠다 하푸 아오오신데 하 Pole 도님 던님 일단 오신다고 하셨는데 던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은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다 아우야 이티콘 저분을 빨아먹어야 돼 저분이 저거 전부 우리도이거든요 가끔씩 들어와서 계속 빨아먹고 가요 구루마블 보시면 그거 있죠? 세계 기금 내는 거 그거예요 다 모였어요 갑시다 와 이 정도면 뭐 좋죠? 아 마 장때가 없네 아 하프요 장때가 없지만 좋은거 있겠죠 하프요 일자리 있는거 아니에요? 하프요 뭐? 뭐 있으면 있겠죠? 그렇죠? 어 뭐 1있습니다 10하고 1이에요 재패 예 뭐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도 나 뭐 보여주고 치워도 이겨 10하고 1인데 10하고 1인데 5가 나왔네요 저 솔직히 말할게요 장빙인데 들어갈게요 장빙보다 높으면 들어갈게요 장빙보다 높으면 들어 오세요 장빙보다 높으면 들어 오세요 장빙보다 높으면 들어 오세요 안 높아요? 받아요 제발 신이셔 한 명 걸렸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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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슬플뻔했죠? 하하하하 하하 한 명 울려버렸죠? 오우 강댕 언제 줄까 이게 바보로 나도 가 나도 장빙은 있었어 아니 근데 내가 못한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안 떴어 호ano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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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하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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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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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요? 받을게요 금방 들어갑니다 따 verdi 따로 friend 따로 또 나왔다 세상이 인지야 좀 들어왔네 하프요? 아 좀 들어왔어 드디어 1억을 먹어요 케인님이 계속 쉬셨거든요? 죽어버렸습니다 뒤져버려 1억만 먹으려고 그냥 하프요 아이고야 큰일났다 케인이 큰일났다 안 물리있다 1억만 먹으려고 했는데 3억 먹겠네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재밌다 통 모으네 감사합니다 아 광땡인가? 뭐야 뭐야 야 아 바로 들어갑니다 야 얼마나 추메 했어요 보이는 만큼 했어요 confident 실험이는 3만.. 족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 채팅창 이게 이게 사람이 자존심 있지 돈이 없어서 못 치는건 너무 오므라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교수님 옆바에 가서 커피 한 잔 뜨고 오십시오 안 되겠다 떴다 떴다 비행기 다 요걸로 요거 갖고 먹을 수 있나? 아 평온하게 갑시다 갑시다 아니 왜 다 일룩을 지고 1억만 먹었네 아 뭐 장빙 장사 8개 가시고 3대 3대 이건 너무 정직한데 이거 너무 정직한데 아 이런 것만 먹으려고 플루시에요 플루 리코더 아니니 플루 싸다 1억이란 싸 아 아 아 4를 깐는데 저기서 나오시네 자 이제! 난 이제.. 둘이 합치며 4군데... 뭔 소리세요 또... 금식어는... 코 골말라 뭔데 다들 안주고요? 빨라단! 딸꾸딱 amazed!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스읯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맞는데 구성 없네 뒤져버려 아니 뭐지? 죽어야겠네 아 저 보겠습니다 저 봐야겠어요 두 눈이 히퍼렇게 떠있는데 아이고야 독사가 아마 맞네 야 독사로 5억을 먹네 이게 야 아 4를 나누는데 도박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도박은 파도입니다 도박은 파요에요 파도에요 금방 오면 금방 와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아까 2억이 셌다 6억에다 다 써가지고 근데 결국 왔잖아 기다림이 겨우고 온다 왜요 돈이 없어서 못 치지 아우가 없어서 못 치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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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야 이거 뭐 고맙하다 깜짝 놀랐다 고작구만 고작구만 이번 판은 당직서관이 통제한다 다 자동님 죽으세요 6대 죽으세요 아 가야죠 아 갈란나 모르겠다 이건 무조건 제가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인사 후 받아먹기 자동님 저한테 인사하세요 이 정도는 받으시오 저 미리 인사해가지고 안 땄는데 인사했거든요 돌려주세요 인사 인사 돌려주세요 자신있으면 콜하시오 아유 들어오시든가 인사도 환불받나요 인사 얍얍하시네 어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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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저 패는 무조건 아프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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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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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그래 재패에 재패에 새가 다섯마리입니다 아 고돌이에요 저 지금 진짜에 왔어 왔어 아 들어오세요 누르세요 아 뻥한거 같아 느낌이 뻥이었어 나 못먹을거 같은데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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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90이셨네 890으로 하시네 이번엔 진짜 왔다 제 패 보여드릴게요 이제 진짜 옵니다 도망 안내 바람이앵 바람 파도 바람 파도 바람이 돌아온다 그 바람 저한테 언제 오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예 네 좀 늦나보네요 예 아 아 사리 야 아프 아프요 고을요 고을 고을 이렇게 답이 없지 여기 자 집중 좋았어요 여기서 2명 죽이고 시작합니다 안 죽으시고 반발심리? 반발심리 이용했죠? 화술? 반발심리 화술 죽으시죠? 하면 안죽어요 반발심리 화법 안죽으시고 그럼 여기서 2명 죽으면서 완성 저는 누릅니다 제가 완성시키고 다행 땡땡이죠 복권 없이 땡땡이죠 너무 뻔하죠? 아 축하합니다 육겜으로 구워? 맛있겠다 제가 또 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현재님 돈이 많이 벗겨졌는데요? 저 지금 2배 벌어가지고 집에 가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약간 또 3배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잘 안보이실 수 있는데 제 돈 앞에 지금 일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아 갑시다 하프 하프 자동력님이 꾸미셨네 하프 숨겨진 재능인 것 같아 썼다 지금 7시간째 아니 뭐야 뭐야 70분째거든요 태어나서 70분 동안 했거든요 아 왜 그러세요 저기 다른 탓에서 하고 오신 거 봤는데 아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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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이거 가야지 들어오십시오 아 뭐지 잠깐만 뭐지 뭐지 똥대네 아 받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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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아봐 죽어봐 고기돼야겠어 머가멍님이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며칠 사고일 것 같은 느낌 아 일단 열어봐야겠어 갑시다 어 가만있던 공벌레 오땡 야 가만있던 공벌레 아이고야 공벌레 말 많이 하면 졸리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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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다 나한테 이제 파도 밀물이 물려온다 음 아 뒤에 오땡은 다행이네 어떻게 이기냐 오땡은 다행이네 어떻게 이기냐 이 정도면은 뭐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5도 바디 있네 와 미치겠네 도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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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사네 푸사 어떠세요? 제 꿀 재미일 것 같은데 그럼 콜! 땡잡이 들어오시고 푸사? 완성시키시고 아닌데? 푸사 아닌데? 푸사 아닌가봐 푸사 아닌데? 푸사 아닌데? 가야죠 가야죠 큰 말려 큰 말려 거시나 거시나? 다 땡인데? 아하! 졌다 내가 이겼지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못 이겼어 어차피 못 이겼어 두 장은 봐서 하겠습니다 아냐 아냐 이거 괜찮아 괜찮아 링처가 판단이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확신한 한판으로 확신한 한판으로 가요 아 너무 힘드네 자 자 자 자 장 아 이쪽에 장땡 갑니다 장땡 장땡 왔어요 장땡 육땡 간다 육땡 육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사죠 장사 장사죠 육땡이죠 진짜 육땡이죠 빨리 관계하셔야 돼요 장땡 장땡 육땡이죠 이게 돈이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점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한 몇 억은 빠졌으시고 아하 왔다 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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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요? 크게 해 드릴게요 크게 크게 제가 너드리고 너드리고 갈게요 제가 너드리고 갑니다 다 떴다고 하시니까 아따 왔어 에 콜 에이 왔는데 콜 약하시죠 아 뭐 아프 육땡이라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노시면 돼요 크게 만들어 드리고 갑니다 어 육땡이라니까 장땡인가? 어 장땡인가? 육땡 장땡이 나올 수가 없어 나한테 장이 있거든 어 장땡 그렇지 육땡이라니까 그랬잖아 아 개사기였네 야 이거 너무 정직한데 어 잠깐만 육땡에다가 장을 들고 쳤으면 어떡해줘 아유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못 믿는 난 정말 실력한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어 블루핑은 안 하는데 오케이 아 나는 계속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 첫댕 육땡이야 육땡 육땡 투표요 투표요 이런파는 아 이거는 한 명 잡으면 들어갑니다 한 명 잡으면 들어가요 다 뒤에 숨기고 있는 거 이제 잡고 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현재님이 잘못 말씀하신 지금 다 뒤에 칼 한 자루 숨기고 있는데 칼 한 자루 다 숨기고 있죠 여기서는 갑오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상황에선 갑오도 먹을 수 있어요 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갑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 그 그거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갑오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파는 아 자이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깔린 게 너무 하하하하 아 이거 콜만 해야되나 아 콜만 해야되 이거 아 너무 아까운데 쿨하기에는 일곱끈 아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코락이 너무 아까웠어 아 뭐야 아 미쳤나 봐 아 뭐가 아까워 게임값 1500만원 또 뜯겼어 제가 분명히 마이도 나간다 오늘 맥클루 6번이다 도박은 파도야 아 나한테 지금 왔어 썰물이 아 리브리 와야되는데 썰물 탑 꿀고는 건 할아버지 같아 음수 옹무스처럼 한 발 꿀 야아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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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야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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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리 고리란끼 고리오 받을게유 받아요 받아 자자자자자자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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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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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썰물 저 잠시어 간다 저는 광 깔려 있는데 절대 안 낼 하프 하아 아아 잘못드렸다 아 백불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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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어야되죠 빨리 죽어야되죠 백불어져 어? 불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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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다고? 어? 다 틀이야? 아 이걸 주시네 감사합니다 형 왜 세워가지고 굿땅은 할만해 굿땅은 할만해 선량하시네 제가 팔광이 있었어 팔광이 괜찮아요 1-3 잡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준다니까요 일부러 시스템상으로 돈을 깠어야 됐네 내가 1을 깠어야 더 방심하게 하는 건데 나한테 팔광을 안줬으면 팔광 안줬으면 나 죽었는데 돈 일체하려고 일부러 막 판을 이렇게 줘요 솔직히 이거 어쩔 수 없었어 팔광에 굿땅이라서 어떻게든 살려주시네 어떻게든 진짜 호흡기 달아주신다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리 이거 비면 바람 들어오잖아요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맞아맞아 감사합니다 명절에 따스한 인심 한번 받아감사죠 근데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리지만 해설은 금지입니다 손에 팔광이 있었다는 그런 해설 금지에요 하면 안돼요 저기 공씨도 장들고 육땡으로 먹었니 헛바람 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블러핑이 아닙니까 블러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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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일단 가고 생각해야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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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넣으실 분 들어오세요 2억 넣으실 분 죽어야지 requis 이 으음 으음 구사 띄우면 먹어요 아 또 명절에 훈훈하네 명절에 훈훈해 구사 띄우면 먹는다니까요 지금 다 성공했잖아요 100%야 100% 안져도 되는 땡값 3억도 좋네요 아 나 진짜 육땡이었는데 이걸 안 믿으시네 구사 원래 띄운 사람이 먹는거에요 이거는 정해져있어요 아 진짜 육땡이었는데 어? 이걸 안 들어가서 지는 것도 실력이죠 아 아까 냉철하게 생각했으면 들어가면 안되는데 냉철하면 부족했어 뉘앙스 자체가 이미 뜬 사람의 말투였는데 패배라는건 생각.. 아 또 해설했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해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재밌네 아 한번 볼까 한번 쉬어갑니다 저는 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는 이거는 저는 이거는 답이 안나옵니다 열어봐야겠다 열어봐야겠다 사독인데? 궁금해서 장사다 장사 내가 먹었다 아 아 왜 사독이 없을거에요? 하하하하 야아 절대 못뜻이네요 절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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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